성동 노인종합복지관 낭만TV를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부터 시작한 저희 낭만TV는 촬영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자막이 있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하셨나요? 영상 속 오른쪽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자막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막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영상물이 궁금하셨다고요? 그렇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실시간 알림으로 새로 나온 영상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동 낭만TV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